여기까지 하고요.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. 리슈왕님 사즉생이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제가 볼 때도 지금 이재명 대표 사즉생인 것 같아요. 아마 저는 이제서야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이 정도 선까지 아마 생각을 했을 거라는 그런 분석이 되네요. 아마 그걸 알고 들어왔다면 사실은 진짜 사즉생의 각오로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아이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님 인간띠를 하자라고 하셨어요. 저도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. 세 번째 주제는요. 윤석열 지지율 좀 보겠습니다. 미국 모닝컨설트 여론조사 결과가 엊그저께 나왔는데요. 윤석열 지지율이 역시 바닥쌉니다. 제가 두 주 전쯤에 미국 모닝컨설트 여론조사를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요. 그때 윤석열 지지율이 21%였거든요. 그리고 그때 올지하고 1% 차이밖에 안 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예 바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문제는요. 그 당시만 해도 국내 여론조사는 약간 상승세이거나 보합세였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는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마이너스 대세 하락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.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. 자 윤석열 미국 모닝컨설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. 22개 나라가 쭉 나오는데 윤석열은 이 밑에 있네요.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입니다. 확대를 해볼게요. 점선으로 된 부분만 확대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. 21% 3주째 21%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가장 낮은 것은 체코 총리로 20%예요. 윤석열은 지지율 20% 체코 총리는 지지율 20% 윤석열은 21% 체코 총리는 20% 윤석열의 부정평가 73% 체코 총리는 74% 진짜 1% 차이네. 아슬아슬 그 자체입니다. 체코 총리 얘도 참 그렇죠.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인데요. 이 체코 총리하고 윤석열하고는 딱 1% 차이로 가까스로 윤석열이 꼴찌를 면하고 있습니다. 3주째 이 양상이 계속되고 있어요. 변화가 좀 있다면 윤석열 지지율 21%는 그대로고요. 부정평가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. 71이었다가 72였다가 73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보자면 윤석열도 지금 사실은 거의 꼴찌나 다름 없는 상태가 되겠죠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의 지지율은 대세 하락 상태입니다. 대체로 보면 윤석열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. 왜 대세 하락이라고 보느냐. 윤석열 지지율이요. 7월까지만 해도 25%까지 오른 적이 있어요. 7월 하순에는 윤석열 지지율이 25%까지 올라갔습니다. 깜짝 놀랐습니다. 최근 들어서 이렇게 높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. 지난해 8월 이후 윤석열 지지율은 20%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그것도 특히 22%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. 기껏해야 23%. 심하게 내려가면 19%, 18%까지 떨어지게 됐어요. 올해 4월, 5월에는 그렇게 뚝 떨어졌었습니다. 그런데 7월 들어서면서 갑자기 막 올라가. 이게 뭐야? 이 타이밍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대적인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범복 이런 거 얘기 나올대요. 그때 확 올라간 거지. 그러다가 8월 들어서면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. 바로 후쿠시마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. 후쿠시마, 그다음에 박정은 대령 이런 건들을 들어서면서 하락하기 시작하다가 8월 말쯤부터 21%로 고착화되기 시작합니다. 이런 분위기는 다른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비슷하게 드러납니다. 갤럭 조사 결과인데요. 보시다시피 윤석열 지지율은 최근 들어서 제일 낮게 나타났습니다. 지난 4월에 30%가 나온 이래 38%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3%로 주저앉았죠. 4월 첫째 주 때 가장 낮았는데 그 이후로는 33%가 가장 낮은 33%, 32%였습니다. 이제 33%로 떨어졌고요. 전체적으로 보자면 35%에서 하락세 7월, 8월 들어서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. 연합뉴스부 조사에서는 더 세게 하락세를 보였어요. 5월 달에 37%까지 올라갔고 7월 초에 38%, 8월 초까지만 해도 38%까지 올랐던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34%까지 수직 하락합니다. 내려박는 거죠. 이쯤 되면. 모닝컨설턴트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한 1, 2주 정도의 편차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하락세를 시작했다라는 시점 8월 말부터 하락세를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대체로 비슷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리얼미터도 마찬가지예요.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대세 하락이죠. 쭉 하락입니다. 잠시 잠시 올라가는 게 있었습니다만 42%에 달하던 것이 36.5%까지 내려왔어요. 그런데 여기서 리얼미터의 부정확한 그래프 그리기를 볼 수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내리막 기울기가 그닥 급하지 않아요. 그런데 42에서 35%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많이 떨어진 거죠. 그런데 기울기가 이렇게 나왔네. 이건 뭘 말한다?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좀 티가 안 나게 만들어준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. 여하튼 윤석열 지지율 대세 하락 추세입니다. 부정평가는 55%였던 것이 60%를 넘어갑니다. 부정평가가 무섭거든요. 결국에 윤석열 지지층 30%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 30%가 있는데 그에 비견될 정도로 강한 비토층이 60%가량 존재한다는 겁니다. 30%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강한 비토층이 60%까지 존재한다는 것이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. 원래로 하자면 중간층 모르겠다라고 하는 층들이 10% 이상 한 15에서 20%까지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35%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고 한다면 부정평가는 한 37, 38 정도 선에서 그쳐주는 게 정상인데 지금 상황은 긍정평가의 두 배 가까운 수치가 부정평가로 갔다는 게 자체가 사실은 더 무서운 겁니다.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. 전체적으로 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내리막길이고 부정평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. 지금 몇몇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RN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간 걸로 나옵니다. 지난주에 확 떨어졌는데 이번 주 확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.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. 이게 정상적으로 반영이 됐다면 모집단 추출이 정상적이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.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제가 사실은 좀 오늘 일찍 끝마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끌어가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. 그리고 오늘 7,300여분에 달하는 동시접촉사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또 약간 좀 흥분해가지고 말이 좀 많아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이제 그만해달라 말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뭔가 행동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자 깨웅이님 또 후원해 주셨네요.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오늘 7,000분이 넘는 동시접촉자 수를 보면서 제가 아 뿌듯했고요. 더 힘이 났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가시기 전에요. 꼭 좋아요, 구독 눌러주고 가시기 바랍니다. 자 여기서 인사드립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.